전사 1명? 3명이야 너무 쉽다 우리는 뭐야? 인사할 때 설렘 그리고 반성하는 거 태계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다고 아까 배울 때 아! 우울 물 물 아거 배울 때 아퍼 배울 때 아퍼 배울 때 아퍼 배울 때 아퍼 배울 때 무슨 물이지 무슨 물이지 아이 아퍼 배울 때 아 나 나 그리고 잠수 아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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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봐 땡 6분대 맞으세요? 아 10분이요? 1분이에요? 1분